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Q 질문을 알게 된다면, 질문을 topic?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을 알게 된다면, 질문을 알게 된다면, 질문을 알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리하실 때 꼭 창문을 열고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뭔가 태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숯불에 꿔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삼겹살이나 고기 근데 그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가스나 전기를 쓰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냄새가 상당히 좋거든요 저도 되게 좋지만 좋은 냄새를 내면 그만큼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간 거고 그게 기세상으로 나오면 분명히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걸 안 쓰시고 그냥 깨끗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대책보다는 아까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고등어 관련해서 왜 그런 기사가 계속 나느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환경부가 했던 고등어가 실내 미세먼지를 얼마나 증가시키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립암학회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남성 폐암환자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율의 감소 남자들이 담배를 조금씩 끊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이한 부분이 폐암환자의 28%가 여성인데 이 가운데 88% 여성들 가운데 88%는 담배를 한 번도 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접후변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 환자들은 왜 발생할까 그리고 발생하는 환자의 비율도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성 폐암환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남자들 폐암환자는 줄어가는데 그럼 여성 흡연율이 눈에 띄게 늘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논의 중에 하나가 아직은 다 가설일 뿐입니다만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 특히 거기서 나오는 블랙카본이나 아니면 고등어를 나올 때 직접 흡입하게 되는 숯 같은 것들이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폐암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의사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한 연구가 환경부의 음식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측정한 거고 그래서 생선 같은 것들이 확실히 요리할 때 많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확실히 육류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근데 예전 같으면 다 외식으로 해결을 하고 이랬지만 요즘엔 집에서도 사실 생선이나 또 삼겹살 같은 건 집에서도 많이 해먹잖아요 밖에 나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직접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고등어가 미세먼지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 학기에 프로젝트 수업을 했는데 그중에 한 학생들이 작은 실험 장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미세먼지 측정하는 센서랑 블루투스를 해가지고 뭐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핸드폰에다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가지고 고등어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놓고 고등어를 구웠을 때 튀겼을 때인가요? 하여튼 그거하고 그냥 후드를 켜고 했을 때 그걸 보면 그 한 십여분의 어떤 경과 기간 동안에 후드를 트니까 확실히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더라고요 비슷한 실험을 진공청소기 갖고도 했거든요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주부분들이 우리 집안에서 그런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얼마나 많은 먼지를 일으키는가 그랬을 때도 초반에는 이 먼지가 많이 늘어나다가 그것이 이제 계속 물론 깨끗한 필터를 가진 그런 청소기였겠지만 그걸 계속 하니까 이게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작은 IT나 이런 여러가지 센서 기법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우리가 사실 잘 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 워닝을 그러니까 경고를 얻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걸 피하는 박록증 교수님 말씀처럼 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레인지에 후드를 킨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의 대안들도 좀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유기기체가 제가 아까 자연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유기기체 가장 주된 소스가 그 인위적인 소스거든요 그 중에서도 톨루엔이라는 물질이 실제로 선진국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농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톨루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장이랄지 이런 데서 뭔가를 세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용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의 사용이 조금 줄어들면 훨씬 더 그런 유기탄소의 미세먼지 농도를 갖다 감소시키는데 상당히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할 때는 저희 집도 창문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환기 말씀드리는 건 요리하시거나 또는 청소하실 때 실내에서 뭔가 미세먼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행동이랄지 원인이 있을 때는 훨씬 더 주변 밖에 있는 공기가 더 미세먼지 농도가 낮기 때문에 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정말 높아질 거다 내일 황사가 올 거다 그러면 창문을 꼭 닫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헤파 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공기청정기가 실제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도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쓰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전기 자동차 자체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전기 자동차가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먼지가 발생하는 연료가 쓰이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미세먼지라는 것이 굉장히 서울과 같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굉장히 집중해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수단은 그런 집중도를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 국토가 그렇게 미세먼지로 많이 오염되어 있는 물론 중국에서 넘어올 때는 비교적 그렇지만 로컬하게 굉장히 국지적으로 오염이 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 인구 밀도처럼 미세먼지의 어떤 오염도도 그렇게 달라지니까 그걸 완화하는 입장에서 전기 자동차가 유용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하나하나를 컨트롤해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보다 이번에 디젤 게이트 같은 폭스바겐 사태도 있지만 그게 줄이는데 그 기술의 한계가 어느 정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출력과 연비와 그리고 환경까지 동시에 다 잡는 것처럼 계속 온 기술들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 자동차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전기를 생산하는데 오염이 생기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대부분의 그렇게 큰 발전소들은 비교적 강력한 처리 장치를 달기가 좋고요 아주 장례적으로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정책으로 또는 기술로 오염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미세먼지 실시간 분석 자체 농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어느 정도는 기술이 완성됐고 상용화도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거의 10분 단위까지 다 측정을 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지금 농도가 몇이냐 지금 그래서 나가도 되냐 안 되냐 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떨어지는 게 어떤 거냐를 보면 예를 들면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환경부가 지목한 것 중에서 사실은 경유차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경유 승용차만 있는 게 아니라 핵심은 건설 장비, 중장비, 덤프트럭, 콘크리트 트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미세먼지를 우리 전 국민이 타는 경유차와 비슷한 정도로 배출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저감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크레인에 들어가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같은 거 우리나라가 쓰는 게 있는데 덤프트럭은 없었어요 아직도 우리가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덤프트럭에 배끼리 장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DPF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측면을 본다면 공장도 마찬가지인데 질소사나물이랑 황사나물 둘 다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황사나물을 많이 줄일 수 있지만 질소사나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특히 자동차에서 나온 질소사나물을 줄이는데 지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장치에서 그래서 연비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질소사나물을 많이 줄일수록 연비도 떨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개발할 여력이 많이 남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측을 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은 지상에 관측망을 놓고 365일 24시간 계속 관측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한 300여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 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물론 기계값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만 관측하는 기계는 한 대당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확한 관측을 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작고 가볍고 한 4만원 3, 4만원으로 만들 수 있는 물론 제품화되면 조금 더 비싸지겠지만 그렇지만 소형화되고 블루투스 같은 걸 활용해서 아이가 있는 방에 놔두고 엄마는 다른 방에 가 있는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발전시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그런 관측망에서 주는 아주 정확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보가 정말 나한테 지금 나의 지금 상황에 딱 맞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궁금증을 조금 덜 정확하지만 값싸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상황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광역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성을 활용한 중국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분류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시대기 측정을 하는 게 있고 도로대기를 따로 측정합니다 도로대기가 뭐냐고 하냐면 우리가 자동차가 옆에 다니는 곳에는 무조건 미세먼지가 옆에 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편차를 보기 위해서 그걸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도로 같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특히 서울 시민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야 된다든지 택시를 타든지 자기 자가용을 몰든지 도로대기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구분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관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게 과연 미세먼지가 좀 심한 곳에 측정소를 설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공원처럼 미세먼지가 덜 나오는 곳에 측정하는 게 맞느냐는 것은 계속 의견이 엇갈립니다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건 오늘 미세먼지가 심한지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지 예를 들면 명동 4차선 한복판이라든지 이런 데다 설치해야 오늘 이 정도로 심하구나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자동차가 옆에 지나가거나 아니면 대형 버스가 지나간다거나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 수십 대가 한 번에 지나간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사실 믿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 그냥 우연히 잠깐 높아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공사장 먼지가 날렸어 이럴 때 높아진 거를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로 받아들여야 되나?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원처럼 사실 농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고 외부 영향이 가장 적은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영향을 받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곳에 설치해야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거는 이견차가 좁혀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구역들을 다 일일이 세분화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따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보가 사실 복잡해질수록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계속 정부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자들이 나가서 재고 그러잖아요 미세먼지가 연평이면 2000 넘었다 이렇게 저희도 그거를 공식적으로 데이터로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걸 비교할 때 예를 들면 바깥에가 지금 200인데 자동차에 재보니까 2000이다 한 10배 정도 나오는구나 이 정도 상대적인 의미의 데이터로는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공식적인 데이터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분 같은 것도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세먼지 필터 성능 자체도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적인 자료를 쓰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건 실제로 우리가 미세먼지 기준할 때 메스 기준으로만 우리의 관심을 갖지만 제가 발표 자리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미세먼지라도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자 화학 성분이 다른 유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 성분에 미세먼지가 많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소스를 줄여야 되는지 이런 정책적 어떤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 성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는 대부분 고가 장비죠 그래서 싼 걸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쓴 것 같은 굉장히 싼 장비는 대체적으로는 어디 많이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같은 데 들어갑니다 공기청정기가 24시간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심해지면 동작을 하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어떤 기준 농도로 쓰는 것은 아주 부적합하고요 하지만 이 원리 자체는 보통은 빛을 쏴 가지고 그 빛이 먼지 때문에 산란되거나 흡수되는 양을 가지고 아 이게 많구나 적구나 를 판단합니다 이 원리는 대체적으로 많은 고가의 측정 장비에도 쓰이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전처리나 표준 정도 관리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값으로 내가 아 이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그런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괜찮고요 이거를 국가 장비를 대체하자 이런 걸로는 부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